자,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이라고 일단 써놨고 자, 내가 하나씩 좀 소개를 할게 자, 먼저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뭐냐 너무 당연한 얘긴 한데 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자, 쭉 갔어요 자, 그러면 얘는 1에 1승, 2에 1승, 3에 1승 등등등 가서 자, 마지막 일단 얘는 n까지 딱 더 있다고 치자 자, 그럼 얘는 1승들의 합이거든요 자, 이거를 간략하게 시그마로 표현한다고 치면 자, 얘는 시그마에, 자, 얘는 k는 1부터 n까지 얘는 k다라고 일단 쓸 수가 있고 자, 얘 같은 경우는 공식보다는 사실 이제 너무 자명한 이유가 자, 이런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어차피 이 상태가 일단은 공차가 얘는 1인 무슨 차수일까? 등차수일이기 때문에 자, 충분히 그냥 등차수일의 합으로 처리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것들도 암기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얘랑 얘의 평균을 구한다고 치면은 자, 2분의 n 플러스 1이죠 자, 거기에다가 항액의 수 n개니까 자, 2분의, 자, 순서를 잘 보세요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이거를 쓸 때 이제 아주 주의할 지점 중에 하나가 자, 무조건 시작이 1부터야 자, 1부터 n으로 끝날 때 이게 일단 여기 들어가고 자, 여기 일단 들어가고 플러스 1이 되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따로 증명 없이 그냥 이제 유도되는 과정 자체가 등차수일의 합이랑 똑같다는 걸 기억을 일단 하셔야 되고 자,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많이 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부터 살짝 좀 문제가 있어요 아직 이제 현재 교육과정상에서 모든 교과서가 이거 과정을 증명할 때 되게 어색하게 증명을 하는데 자, 원래 수학에서 쓰는 증명법은 약간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고등학생들은 그 정도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자, 이제 이거 증명하는 과정 역시 나중에 수학적 귀납법 이런 걸 쓰면 너무 이제 간단하게 증명되기 때문에 자, 저는 이제 증명을 생략을 할 거야 자, 그리고 리마크 1번 작가님 보시면 제가 이런 얘기 써놨거든요 자, 1번 내용 같은 경우는 첫째 항 1이고 공차가 1인 등차수열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으로 유도할 수가 있고 자, 2번과 3번에 대해서는 저는 증명법을 단 한 번도 소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자, 살면서 단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 그 증명을 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자기적에 끼워 맞춘 느낌이기 때문에 자, 얘는 이제 증명보다는 자, 이제 이걸 좀 잘 들으세요 자, 활용 자체의 초점을 맞추는 게 맞습니다 자, 화룡에 초점을 맞추시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계산할 때 주의점 있죠 자, 주의를 좀 하시면서 자, 얘는 주의점까지 주질한 문제가 없을 거야 자, 저랑 이제 같이 외울 겁니다 자, 해보세요 선생님, 그럼 두 번째로 나눈 게 뭐냐 자, 두 번째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해보세요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쭉 가서 자, n의 제곱 가자 자, 그럼 이제 얘를 이제 시그마를 간단하게 표현한다고 치면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에는 k 제곱이다 이렇게 되면서 거듭제곱의 합을 계속 더해 나가는 거고 자, 그리고 이 생각 이 시그마 안쪽에 있는 수열을 잠깐 보시면 내가 알고 있는 범준의 수열이 아니기 때문에 자, 얘는 등차수열의 합이나 등비수열의 합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역시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냐 자, 이거 잘 보세요 6분의 자, 얘는 n 곱하기 n 플러스 1에다가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n하고 n 플러스를 더한 2n 플러스 1이다 이거 일단 쓰는 게 맞고 자, 이건 이제 아쉽지만 암기를 하셔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시는 게 맞냐면 무조건 얘도 시작하는 지점이 1부터야 자, 그리고 n까지 가셨을 때 n하고 n 플러스 1하고 얘네 둘이 더하면 2n 플러스 2다 이렇게 일단 등장하는 거 맞지? 자, 이게 일단 합공식이 되겠죠 자, 기억을 좀 하셔야 돼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아직 수능에서는 뭐 이제 많이 쓴 적은 없지만은 자, 혹시나 학교 시험 보신다고 치면은 기억을 하셔야 되니까 자, 보시면은 1의 3승 자, 2의 3승 자, 3의 3승 그 다음에 쭉 가서 자, n의 3승까지야 자, 이거 역시 계속 일단 더하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자, 공식으로 나와 있는 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k3승 자, 그리고 나서 자, 얘는 2분의 자, n에다가 n 플러스 1에다가 얘는 전체 일단 n은 제곱이다 자,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죠 자, 약간 살짝 좀 이제 느낌만 좀 더 주면 이런 식이야 자, 우리 이제 아는 것 좀 기억을 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등차수혈 같은 경우는 1차식이죠 근데 우리 기억을 잠깐 해보면은 등차수혈의 합은 자,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죠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러면은 얘가 어쨌거나 1차식이야 자, 그랬더니 등장하는 얘가 일단은 2차식이 되었다 여기까지 일단 알 수가 있고 자, 한 가지 더 얘가 2차식이죠 자, 그랬더니 n하고 n 플러스 2n 플러스 다 곱한다고 치면은 3차식이야 자, 일단 3차식이 되고 한 가지 더 얘는 3차식 맞죠 자, 3차식을 자, 얘는 다 더했더니 얘는 2차의 제곱이니까 결국 몇 차가 될까? 4차 되는 거 맞죠?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정리가 되니까 자, 크게 문제가 없을 거란 얘기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주의점을 좀 드릴게요 자, 보세요 요게 이제 합공식이라서 쓰고 자, 이건 이제 모르면 거의 시험장에 가시면 안 되는 느낌이고 자, 내가 이제 설명하면서 막 이제 암기를 하세요 내가 잘 안 하는 편이긴 하지만은 얘는 실제로 외우지 않으면 일단은 시험장에 갈 수가 없어요 계산을 못 하거든요 자, 보세요 물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등차수의 합공식으로 커버가 되지만은 자, 이 상태라고 치면 그냥 바로바로 쓰는 게 맞아 자, 한 가지 더 자, 일단 이제 거듭제곱의 합, 3승들의 합을 봤을 때도 자, 공식을 바로바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제가 생각하는 주의점은 다 이 정도야 자, 무조건 자, 이렇게 공식을 쓸 때는 시작점이 자, 1부터입니다 자, 1부터 자, 그러면서 일단은 n까지야 근데 물론 이제 n이라는 값은 바뀔 수가 있어요 자, 이 n 대신에 자, 요걸 집어넣고 이걸 집어넣으면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요 n하고 요 n하고 자, 요 n이 똑같은 거니까 요런 식으로 느끼면 전혀 문제가 없을 거고 자, 그냥 이제 쓰셔야 돼 자, 그걸 주의 적어놓은 거 잠깐 보세요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은 자, 1부터 더할 때 사용하는데 주의하는 거야 자, 시그마의 시작점이 무조건 1부터고 자, 1부터 더하는 것이 아닐 때는 자, 다음에 얘와 같이 시그마의 성질을 함께 이용하니까 자, 추가적으로 얘는 시그마 성질까지 챙기는 게 맞겠죠 자, 이제 요거에 대한 간략한 예를 살짝 들어주면은 자, 요렇게 됩니다 자, 보세요 자, 만약에 시그마 k는 1부터, k는 4부터 자, 10까지의 k의 제곱이야 그럼 이제 이거의 명령은 4제곱, 5제곱, 6제곱 해서 10제곱에 다 더하자는 건데 내가 합공식을 쓰려고 치면은 그 4부터 10까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더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쓰는 게 맞냐 시그마 k는 1부터 자, 얘는 10까지의 k의 제곱을 일단은 구하시고요 자, 나는 1부터 3까지 날리시면 되니까 자, 이거 빼기 자,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의 k제곱 딱 날려주시고 얘는 시작하는 지점이 1부터 1부터니까 요걸 활용할 수 있다 이 느낌이야 자, 그럼 저랑 이제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뭐 예를 살짝 들어주면은 보세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의 자, 1부터 10까지의 자, 얘는 k제곱이야 자, 얘 같은 경우는 6을 쓰시고 나서요 자, 1부터라는 거 확인하시고 자, 얘는 10 곱하기 11 곱하기 21이다 요렇게 일단 쓸 수가 있지 자, 그럼 한 가지 더 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의 k의 3승이야 자, 얘 같은 경우는 자, 2분의 10 곱하기 11의 전체 일단은 제곱이다 요런 식을 일단 써나갈 수가 있고 자, 무조건 시작하는 지점이 1부터다라는 주의점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마크 2번에다 좀 별표를 많이 치시고요 자, 이제 요걸 좀 잡으세요 물론 시험장 가시면은 요것만 단독으로 일단 계산을 시키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야 자, 그런데 훨씬 더 이제 중요한 상태인지 요럴 수가 있거든 분명히 시그마 안쪽에서 자, 예를 좀 살짝 들어볼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의 뭐 k의 제곱 더하기 k 플러스이다 이렇게 딱 나왔다고 치자 자, 우리 지난 시간 시그마 이제 배울 때도 어떤 말씀 제가 드렸었냐면은 이거를 한꺼번에 계산하기 힘들다고 치면은 굳이 한꺼번에 계산할 필요가 없고 너네가 아는 상태로 일단은 분리시키고 분리시키고 분리시키면 되는데 자, 지금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거든 1부터가 맞춰졌으니까 최대한 합공식을 활용하고 이용한다 여기다 초점을 맞추신 게 맞고요 자, 그러면은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얘는 10까지의 k의 제곱 자, 그리고 나서 시그마 k는 1부터 얘는 10까지의 k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1이 한 개가 아니고 1이 몇 개일까? 10개니까 얘는 10이다 이걸 따로 더해 주시는데 얘랑 얘랑 계산을 할 때 자, 이제 이런 구조상의 특이점이 있어요 자, 이제 기억을 좀 잘 하셔야 돼 제가 먼저 이제 뭘 좀 이제 알 수 있나 잠깐 보면은 자, 이제 이거를 좀 이제 아시면은 이제 많이 많이 좀 이제 활용을 할 거야 자, 보세요 이 합공식에서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여기 일단 들어 있죠 자, 한 가지 더 얘도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들어 있지 자,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저는 이제 이거를 쓸 때 6을 쓰지 않고 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일단 식을 쪼개서 그냥 써버리냐면은 얘를 다 써주면은 2 곱하기 3분의 n에다가 n 플러스 1에 자, 2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일단 쓸 수가 있고 자, 이 상태에서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일단 그대로 일단 구조상 드러나기 때문에 얘네들이 엉켜있다고 치더라도 저 식으로 일단 묶어낼 수 있고 무슨 분에 할 수 있을까? 인수분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럼 여기서 분명히 계산 따로따로 한 게 맞긴 하지만은 자, 약식으로 이럴 수가 있거든요 바로 적용한다고 치면은 얘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3분의 자, 일단 얘는 10 곱하기 11 곱하기 21 자, 더하기 2분의 자, 10 곱하기 11 자, 더하기 얘는 10이다 이렇게 쓰신 다음에 자, 인수분에 하는 거야 자, 같은 걸로 일단 묶어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만큼 공통이고 자, 이만큼 공통되는 거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얘 묶어내면 55로 일단 묶어주고 7 더하기 1 남을 거고 10은 따로 계산하니까 자, 얘는 55 곱하기 8 하면은 자, 얼마일까요? 자, 얘는 440이죠 자, 일단 얘는 450이다 이렇게 일단 따로 계산하는 게 훨씬 유리할 거란 얘기야 자, 리마크 2번 보시면 자, 요런 얘기도 있어요 이 합공식의 구조상 모두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를 곱해져 있으므로 이들끼리 합차의 계산에서는 자, 공통적으로 자, 이 값하고요 자, 이 값하고 이 값으로 뭐 할 수 있다? 묶어낼 수 있다 요게 일단 주의점이야 자, 이 값으로 뭐 할 수 있다? 자, 이 값으로 뭐 할 수 있다? 자, 이 값이 자, 이 값은 가을까nh